1. 말랑이 월드컵 1. 말랑이 월드컵 사랑자 친구들 안녕하세요! 사랑자 사랑이에요! 오늘은 우리집 말랑이 월드컵! 아니 세곤아! 말랑이 월드컵이 뭐예요? 말랑이 월드컵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랑이를 뽑는 거예요! 아 지금 여기 있는 말랑이들 중에서 가장 느낌이 좋은 최고의 말랑이를 뽑는 거예요? 그렇죠! 그럼 말랑이 월드컵 바로 시작해볼까요? 붙은 건 오른쪽 떨어진 건 왼쪽! 과연 어떤 말랑이가 최고의 말랑이가 될지 바로 한번 가볼까요? 네! 한번 문제 주세요! 여기 스파게티 있죠 말랑이? 그리고 소모루빵 둘 중에 하나 갑니다!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얘는 너무 느낌이 좋고 얘는 이렇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! 좋아요! 아 스파게티! 자 이 만두 대 병아리! 아 만두 대 병아리! 짜자잔 만두!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! 제가 올리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! 자 올리는 게 성공이에요? 네! 갑니다! 하나 둘 셋! 짜잔! 이 병아리 말랑이요! 자 이번에는요! 짜잔! 아 쿠키맨! 쿠키맨과 하나 둘 셋! 아 병아리 병아리! 아 이거 완전 막상막한데? 과연 쿠키맨이냐 병아리냐? 어떤 게 뽑힐까요? 하나 둘 셋! 아 병아리가 뽑혔습니다! 이 바나나인데? 바나나와? 이 꽃게! 아 꽃게! 자 고르기 힘듭니다! 느낌 좋아요 둘 다 느낌 좋아요! 아니요! 내는 만지기보다는 좀 늘어나요! 쭉쭉!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! 꽃게를 오른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 꽃게가 더 좋습니까? 네! 이번에는 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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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똥과! 짜자자잔! 시바! 시바떡!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느낌이? 요게 더 좋아요! 아 시바 올라가나요? 네! 이번에는? 오리! 오리네! 이거 한 번 가져와! 천도 복숭아! 왜 이렇게 어려운 거네! 아 어렵습니다! 천도 복숭아하고 오리 둘 중에 하나 올라갑니다! 느낌? 오리도! 아 좋은데요! 아 좋아요! 한 번에 손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! 느낌으로! 하나 둘 셋! 미안해 오리야 우! 이번에는요! 제가 한 번 해볼게요! 자 이번에는? 유니콘! 빠밤! 두리안! 오 두리안 말랑이! 갑니다! 빠밤! 오케이! 골랐어요! 뭡니까? 하나 둘 셋! 요렇게! 아 그럼 두리안 떨어지나요? 네! 다음은? 돼지 대 미니만두! 자 돼지 대 미니만두! 하나 둘 셋! 짜잔! 아 만두가 올라가나요? 네! 남은 짜잔! 오 이거 좋지! 들어와! 이겁니다! 둘 중에 하나입니다! 하나 둘 셋! 아 이게 올라갑니까? 이게 더 느낌이 좋아! 자 다음은? 선인장! 선인장과? 황금심쿵란! 둘 중에 하나 갑니다! 둘 중에 하나 갑니다! 만져주세요! 빠바바밤! 이키 정했어! 정했습니까? 네! 하나 둘 셋! 아! 선인장이 이겼습니다! 선인장이 이겼습니다! 자 여기 말랑이 남아있거든요! 이번엔 파인애플! 파인애플! 레몬 갑니다! 레몬! 짜잔! 어떤게 느낌이 더 좋을까요? 만져주세요! 오케이! 정했어요! 하나 둘 셋! 요렇게! 아! 파인애플이 올라가네요? 다음은요? 네! 야 이것도 복숭아잖아! 그거는 요거? 자 만져주시구요! 오케이! 정했어요! 하나 둘 셋! 요렇게! 오케이! 아 떨어진거에요? 네! 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! 자 첫번째 예선입니다! 자 요렇게 가죠 요렇게 요렇게! 자 둘 중에 하나 갑니다! 둘 중에 하나! 들어주시구요! 짜잔! 저는요! 음.. 만져보니까 선택해주세요! 골랐습니다! 하나 둘 셋! 짜잔! 요렇게! 아 바로 갑니까? 네! 에깨볼이 이겼어요? 오케이! 에깨볼! 두 분은 얼굴이 있는거에요! 얼굴이 생태일! 자 그리고? 요! 그냥 볼! 자 하나 둘 셋! 요렇게! 아하! 무지개 볼! 올라갑니다! 와! 여러분 여기 있는게 2차전에 올라온 말랑이들입니다! 아하하! 저랑이는 어떤 말랑이를 좋아할까요? 빨랭이 월드컵 2차전 바로 갑니다! 갑니다! 자 2차전 첫번째는요! 과일을 할게요! 파인애플과 천도 복숭아! 자 만지는 시간이 좀 줄었어요! 한번 두세번 만지고! 자 승자는 하나 둘 셋! 이 친구! 비슷한 볼길에 한번 가볼게요! 짜잔! 자! 만지는 시간 없어요? 자 하나 둘 셋! 예! 다음은? 짜잔! 스파게티 대 추잉껌 갑니다! 추잉껌! 아 추잉껌! 자 만들어주세요! 자 만들어주세요! 만졌죠? 하나 둘 셋! 승자는! 자 다음은요! 오리 갑니다! 오리 대 꽃게 갑니다! 꽃게! 자 만들어주세요! 하나 둘 셋! 만졌죠? 자 승자는 하나 둘 셋! 꽃게! 병아리 대 새끼 만두 갑니다! 자 만졌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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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과연 병아리냐 만두냐! 하나 둘 셋! 병아리! 자 다음 갑니다! 다음은요! 무지개볼! 무지개볼 대 선인장 가겠습니다! 자 만져주세요! 과연 최고의 말랑이는 뭘까요? 자! 하나 둘 셋! 무지개! 자 다음은요! 야 이제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! 짜잔! 요거 가죠! 치바 대 유니콘 갑니다! 자 이것도 어려운건 선택이! 자 만져주세요! 자 과연 어떤 말랑이가 느낌이 좋을까요? 선택해주세요! 하나 둘 셋! 유니콘! 유니콘 올라갑니다! 유니콘! 유니콘! 시바 안녕! 자 그럼 요렇게 두 개! 자 갑니다! 만져주세요! 자 과연 어떤 말랑이가 올라갈까요? 자 하나 둘 셋! 예! 우리가 최종전에 올라왔죠! 8강에 올라온! 네! 8개의 말랑이입니다! 자 과연 이 중에서 최고의 말랑이는 뭐가 있을까요? 자 먼저! 짜자자잔! 아 요 두 개! 이거부터 가볼까요? 요 두 개 갑니다! 자 들어와서 만져주세요! 자 8강전입니다! 만졌죠? 자 오늘의 승자는 하나 둘! 어! 조금 나왔어요! 자 뽑아주세요! 하나 둘 셋! 뼈리! 두번째입니다! 추인권하고 네 요! 정체물을 이런? 개구리 볼! 자 갑니다! 만져주세요! 과연 자 8강전 승자는 누가 될까요? 하나 둘 셋! 트윙컵! 자 꽃게와 애깨볼이죠! 애깨볼! 자 꽃게와 애깨볼 만져주세요! 짠짠짠짠짠짠! 과연 승자는 하나 둘 셋! 애깨볼! 마지막 복숭아와 이제 유니콘 남았습니다! 들어주세요! 자 8강전! 만져주세요! 짠짠짠짠짠!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? 하나 둘 셋! 유니콘! 여러분 이제 말랑이 월드컵 준결승 밖에 남지 않습니다! 자 이렇게 4개가 남았습니다! 준결승전 과연 승자! 결승전에 올라갈 친구가 어떤 친구가 될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 먼저 짜자자잔! 유니콘 대 애깨볼! 유니콘과 애깨볼! 자 준결승전 만져주세요! 짠짠짠짠짠짠! 말랑이 월드컵! 과연 결승전에 올라갈 친구는 누가 될까요? 오케이! 긴장되는 순간입니다! 과연 누가 올라갈까요? 둘 다 떨어져도 말아요! 괜찮아 해야 돼요? 안됩니다! 하나만 뽑으세요! 하나 둘 셋! 유니콘! 유니콘이 올라갑니다! 결승전! 자 유니콘 결승전에 올라가구요! 나는 몰래 아 아쉽지만 애깨볼은 떨어지네요! 자 두 번째 준결승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 아 병아리입니다! 올려주세요! 짜잔! 준결승전! 자 과연 주인권이 안 될 것이냐 병아리가 이길 것이냐 만져주세요! 짠짠짠짠짠짠 과연 누가 올라갈까요? 자 하나 둘 셋! 추인껍! 추인껍이 올라가네요! 자 이렇게 해서 얘도 터졌어! 아니 다 터져! 아니 내 손이 매우 커 다 터져! 병아리도 터졌구요! 병아리 아웃!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에 올라온 유니콘과 추인껍을 수고합니다! 수고합니다! 자 결승전입니다! 자 말랑이 월드컵 사라야 뽑은 우리집 최고의 말랑이는 어떻게 될까요? 자 만져주세요!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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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유니콘! 유니콘이었습니다! 와우! 아니 근데 유니콘을 뽑은 이유는 뭡니까 사랑아? 유니콘은 일단 너무 예쁘고요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오늘은 사랑이가 말랑이 월드컵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의 승자는 짜잔! 유니콘 말랑이입니다! 말랑몰랑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쉽게도 이 추인껍 말랑이가 이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랑이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랑이를 가지고 이렇게 말랑이 월드컵도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! 유니콘이 1위였어요! 말랑말랑! 최고!